우리가 일상적으로 참 부딪힐 만한 일들을 지금 여기다 다루고 있는데요 맹자왈, 지금 어떤 게요? 앞에서 천시지리인화라는 대목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와중에 오로지 전쟁에만 골몰하는 이런 왕들이고 이름하여서 예라고 하는 것은 눈곱만큼도 없는 것에 대한 지금 책인데요 맹자가 장차 조왕이러시니 왕을 이때는 조회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을 조회하려고 하였더니 왕이 사인네왈 사람을 보내와서 말하기를 과인이 여취현작러니 나아가서 뵈려고 하였더니 그죠? 나아가서 뵈려고 하였더니 유한질이라 감기에 들렸는지라 그죠? 감기에 들렸는지라 불가이 풍일세 그래서 가이 바람을 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지금 나더러 바람 쐬면 다 악화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오라고 해서 내가 바람을 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장시조하리니 아침에 장차 조정해서 뵈리니 아침에 라고 해도 되고 조회할 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는 조회할 때 뒤에 시조의 조어라고 하는 것은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회할 때 장차 아침에 조정해서 뵈려고 보려고 하는데 보려고 하는데 불식해이라 알지 못하겠나 시간이 어떠실지 그렇게 해서 오실 수 있는지 그래서 가사 과인으로 득현오이까 가이 과인으로 하여금 얻어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 앞에서 단서가 뭐냐면 맹자가 장조왕이라 그랬습니다 맹자가 지금 아침에 왕을 지금 조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위양은 죽고 그 아들인 제선왕이 등극을 했죠 등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아무래도 등극할 때 당연히 가서 축하 인사도 해줬을 거고 지금 제선왕 같은 경우가 맹자를 지금 어떻게 등용할 것인가 등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먼저 맹자는 제선왕은 지금 위양의 아들이니까 아직 젊은 나이 왕이 올랐겠죠 맹자는 나이도 많고 당대 최고의 지금 선생으로서 이렇게 일걸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위양과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먼저 가서 인사, 내가 또 제 나라에도 오랫동안 지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대략 이때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10년 이상 거의 지금 15년 가까이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이상을 제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굳이 지나치게 형식 따지는 것도 그러니까 맹자가 지금 먼저 왕을 가서 보고 등극은 등극이고 새로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가려고 하던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원래는 왕이 뭐냐면 현자를 먼저 와서 뵈야 돼요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형식 안 따지겠다 일단은 뭐 오랜 관계도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양의 왕 누구 제선왕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굳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뭔가 조금 양심에 찔리는 것은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사람을 지금 신하라하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실은 나는 정말 그 어진 스승을 한번 찾아 뵙고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다 바람 쐬면 안 된다 했으니까 혹시 선생께서 좀 오시면 좀 안 될는지 그래서 조정에서 직접 뵙고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맹자가 막 갑자기 뭐예요? 야마가 빵 돌았습니다 어떻게 된다? 똑같이 대답하여 가로대 불행히도 나도 병이 들었다 불행히도 유질이라 나도 병이 들었는지라 불릉 조조로서이다 나아갈 저자자 나 능히 조정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괜히 얘는 안 차리고 괜히 뭐라고 그러죠? 입바른 소리만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입바른 소리만 하니까 이제 얘도 차리지 못하고 내가 그간에 여러 가지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그래도 내가 숙이고 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아 이 자가 핑계까지 돼? 그래 나도 그럼 핑계를 대야지 하고서는 불행히도 병이 들었는지라 그래서 난 조정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 당신 볼 생각 없다 바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명일에 다음 날에 출조어 동곽씨라니 저 동쪽 지역에 있는 아마 곽씨라고 하는 동곽 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지역명 따가지고 동곽씨라고 그랬겠죠 동곽씨 집에 초상 났다라고 하는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곽씨 집에 출조 조문을 하러 나가셨더니 조문을 하러 나가셨더니 공손추 말하기를 석자의 사이 병하시고 어제는 병으로서 사양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사양하시고 오늘은 조 오늘의 조문을 가시는데 혹자 불가호인저 혹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왈 석자질이 금일 유라 그래 어제는 병 낫고 당연히 하룻밤 지났으니까 오늘은 나았다 이 소리예요 오늘 나았으니 여지하 부조리오 어찌해서 조문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더니 못하리오 하고서는 지금 조문을 갔습니다 그 사이에 또 왕은 또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되게 또 미안함을 챙겨준다라고 하는답시고 사인 문질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병문안을 하게 하고 그죠? 병문안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사까지 보냈거늘 그죠? 선생님 잘 좀 치료라 그래서 이런 어휘를 보냈죠? 어휘를 보냈거늘 아이고 이걸 맞이하는 그 맹자의 제자 제자인지 동생인지 뭐 이렇게 했었든지 맹중자가 대답하여 가로대 이거 큰일 났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거 뭐 임금이 더군다나 왕이 이렇게 보냈다니까 큰일 났습니다 대답하여 뭐라고 하냐 석자의 유 왕명 여신을 어제 왕의 명이 있으시거늘 어제 왕의 명이 뭐였어요? 제가 지금 아프니까 조정에서 뵈면 어떠실지요 그래서 조정으로 오도록 지금 부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왕명이 있으시거늘 유채신지우라 겨우 채신지우 하면은 뗄나무를 하나 이렇게 끊어낼 정도의 근심이 있었는지라 그러면은 채신지우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정도 그죠? 겨우 이제 그 이 정도가 조금 조금 병이 좀 있었다 그래도 뭐 힘은 좀 있어서 뭐냐면 뗄나무 정도 할 정도의 힘은 남았다가 조금 병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저기 뭐죠? 표현하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채신지우 그러니까 뗄나무 정도는 꺾을 정도의 그런 힘은 있을 정도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능 조절어신이 그래서 능이 조정에 나아갈 수 없었더니 나아가지 못했는데 금류 소유어신을 금병 지금 오늘 병이 조금 나으셨거늘 보세요 왕이 보냈다니까 맹중자 어쩔 줄 모르면서 뭐라고 하냐 추조조우 하다시니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조정으로 급히 나아가셨는데 추하면은 추창한 달 빠른 걸음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지금 가셨는데 아는 불식해라 저 알지 못하겠습니다 능지 부호하하고 지금 능이 이르셨는지 아닌지 도착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둘러대놓고 어떻게 했느냐 사수인으로 이제 또 그 선생님 따른 제자들 여러 명 그죠? 집안에 뭐 종들 해서 여러 명으로 해서 빨리 요어로 저 길거리에서 그죠? 길에서 요구하면서 빨리 선생님 하면 좀 쫓아가라 쫓아가서 지금 달려가면은 선생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동각시집 가는 길을 길목에서 이제 기다린 거죠 먼저 막 가가지고 마침내 길에서 만나가지고 요구하면서 말하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청컨대, 필무, 귀,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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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지 마시고 라고 했으니까 아마 조문을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인가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집으로 돌아오지 마시고요 집으로 오지 마시고 빨리 어디 가시라 조정으로 지금 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곧 맹자 난감하죠 이거 뭐 그렇다고선 이거 자존심 다 꺾고 지금 네, 저기 어디야 조정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지, 경추, 씨 하여 부득이하게 그죠? 그만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때 지자는 갈 지자입니다 그대로 경추 씨에게 가서 수건 이러시니 에휴 할 수 없다 저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자고 경추 씨는 아마 제 나라의 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하고는 워낙 친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맹자한테 가르침도 많이 받던 처지라서 경추 씨 집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셨더니 이제 경자가 이런저런 사정을 알았던 거죠 여차서 맹자가 얘기했죠 나 싫은 이러이러 하니까 자네 집에서 하룻밤 좀 묵어가겠네 내가 지금 이 왕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그랬더니 경자왈 안으로는 부자여 바깥으로는 군신이 인지 대륜냐니 사람에게 큰 윤리인데도 부자, 윤리니 부자는 부자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은혜를 주장으로 하고 인근과 신하는 바로 서로 간의 공경을 주장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죠? 추, 견 그죠? 제가 보기에는 왕지 경자예요 그죠? 왕께서는 이때 자자는 선생님이 되겠죠 지금 맹자 우리 지금 왕께서는 선생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았고 그죠? 추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왕은 선생님을 공경했고 미견 소위 경황예라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왕을 공경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나이다 그죠? 지금 우리 왕께서는 선생님을 공경해가지고서는 뭐 의사도 보내고 뭐 다 했는데도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선생님은 지금 우리 왕을 공경하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맹자왈 오라 아니라 시하언자이 무슨 말인고 제인이 무인의 여 왕언자는 제나라 사람이 제나라 사람이 인위로서 그죠? 인위로서 왕과 더불어서 말하는 자가 없건만은 없다고 그죠? 제나라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제나라의 대부들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제나라의 대부들 가운데 인위를 가지고 왕에게 어진 정치를 하십시오 인위의 정치를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가 없는 것은 그죠? 없는 것은 기인위로 위 불미하려 그 없다고 여기서 이제 는 했는데 여기 토가 옛날토를 제가 그대로 붙인 건데 인위로서 왕과 더불어서 말하는 자가 없다고 없다고 어찌 인위로서 그죠? 어찌 인위로서 불미하다라고 하겠는가 그죠? 당신네 나라는 지금 아무리 봐도 정치하는 데 왕한테 인위로서 가나는 자가 없더라 그래 인위가 없다고 해서 그 인위를 불미하다고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그들 마음에 시 하종려언 인의 야운 이 즉 그죠? 야운 이 즉 뭐뭐라고 이를 뿐인 즉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에 이었지 좋기 말하메 그죠? 좋기 인위를 말할 인위를 말하는 것 그죠? 그 마음에 어찌해서 그죠? 좋기 인위를 말할 뿐인가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불경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 앞에 나가서 진언하지 아니하니 그죠? 왕 앞에 나 요순의 도가 진언하지 않는데 그러므로 제나라 사람들은 내가 그죠? 제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죠? 제나라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나처럼 여 아니까 나처럼 왕을 공경하는 자 있지 않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나라 사람들은 왕한테 가서 아부나 하고 왕한테 듣기 좋은 소리나 하지 인위로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 인위로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위를 저기 뭐야 불미스럽게 여길 것이냐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인위를 가지고서는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이것만 가지고 족하다라고 그 마음이 인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대수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불경스러운 짓이고 세상에 불경스러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더라 앞에서 뭐냐면 우리 임금은 인하지 못해 능력 없어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임금을 해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적기군자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인이 아니면 왕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왕 앞에 나가서 진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나라 사람들 너네를 다 데려와 봐라 나만큼 임금 공경하는 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예에 대한 문제죠 임금이 명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오르냐 아니냐 지금 어떤 신화가 더 훌륭하냐 아니냐 이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맹자가 임금과 관련해 임금의 명에 대해서 어찌 보면 거부한 내용이죠 맹자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맹자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임금이 부른다 그런데 안 갔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재깍 처벌당해요 그죠 잘못하면 죽음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지금 이런 맹자의 경우는 누구하고 같은 경우냐면 이른바 양호가 논에 나오죠 양화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양호가 이른바 개시의 땅에서 배반할 개시의 땅을 자기가 점거를 하고 그 지역에 재상이 되는 거죠 그 지역에 통치권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당대에 유명한 공자를 불러서 자기의 정치적 자문을 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공자가 틀림없이 자기 부름에 응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공자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서는 돼지 한 마리 삶아가지고 갔죠 옛날에 예라는 것이 폐백을 가지고 그 집을 직접 주인이 찾아가는데 주인이 받으면 괜찮은데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주인이 다시 폐백을 갖고 상대방 집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당시 예법이기 때문에 양화가 이걸 잘 알고 공자는 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죠 다시 자기 집을 찾아올까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머리를 쓴 거죠 자 양화가 집에 있느냐 없느냐 하고 제자들한테 미리 사전에 염탐 다 시켰습니다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 알고서는 가서 그리고 없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폐백 들고 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길거리에서 만났죠 공교롭게도 어쨌든 만났는데 바로 그 같은 지금 내용입니다 양화의 청에 대해서 그리고 양화가 세월이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초청할 때 언론 와서 정치를 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됐던가요 공자가 알았다 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말 섞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지금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지